자 귀찮아보자 아... 방문할 시간 아니 뭐.. 양보받은건 감사한데 한글로 물어봤는데 한글로 대답이 와야지 영어로 대답이 오네? 요즘 롤 참 재밌어요 어? 야 저 아이디어 어디서 많이 봤다? 성박마?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오공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바텀 다이브 칠 생각인가? 아휴 까비? 이거 라인 지켜주면 되겠는데? 야 이러면은 아리 즉간고 후회하겠다 뭐 어쩔 거야 이거 아마 지금 미드 한번 보고 있지 않을까? 나이스? 제가 봤을 때 이 판은 바텀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미드 탑 사이로 풀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이스? 잘 빨아들였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나이스? 나이스? 이거는 못 잡긴 하는데 잡았나? 잡았나? 아 p1 너무 아깝다 기존에 있음 기존 썼니 너? 아이고 아이고 아야 말도 안 돼 아우씨 까비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오공궁에 사미라가 연계를 할 수 있었구나 참 그걸 까먹고 있었어 아 까비 이거 사미라 아까전에 정하 빠졌나? 여기는 와드야 야 오공 어디있어? 근데 지금까지 안보이는거 보면 타빈거가 타빈가? 레전글인가? 여기에 한 시야가 2분정도 밝혀지고 있었는데 이쪽에 한번도 안보였으면 레전글 다 털렸나보다 안되겠어 이거 안쓰면 왠지 죽을거같아 보기엔 킴커들 socio 사자 타빈 잘못이 먹으니까 까비 미세보 타빈 아 야 정글 몹이 있으면 나 웬만하면 안 죽어 야 나 조냐가 쿨이야 아유 너무 아깝다 아유 좀만 기다려주지 아유 아유 가비 나이스 야 결과론적으로는 내 궁은 좀 뻘궁이 되긴 했는데 궁 교환이면 또 나쁘진 않아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무섭게 이십 어헉 이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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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어? 야씨 어? 오 그나마 다행이다 나 초.. 아유.. 존야.. 늙어가지고 저 반응이 안됐어 이 뭔 개소야! 1년만 젊었더라며 그러네요 내가 팀 레벨 1이 CS1이네? 하하.. 몰랐어 야 이거 잘랐다 뭔진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들어가셨지? 야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? 축축하게 만들어주지 쥐지 캐리 정글 양보해준 라칸한테 줄게요 딜량도 좋고 상대 정글보다 2배 이상 넣었으면 잘한거지 쥐지 사운드